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어제 얘기했었던 Y랩의 간단한 분석 내용과 수요예측 결과 한번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은 만화가 윤인환 작가가 2010년에 설립한 웹툰 기반의 종합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특히나 영상을 제작하는 자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웹툰 제작사 스튜디오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유형을 보시면 웹툰 제작뿐 아니라 영상 제작 분야에서도 꽤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웹툰 제작 쪽부터 보자면 Y랩은 웹툰 CP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웹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또는 대행을 해서 웹툰 플랫폼이죠.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페 페이지 같은 플랫폼에다가 해당 웹툰이 연재 또는 유통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Y랩이 공급하고 있는 웹툰은 제작 구조에 따라서 저작권이나 사업권이 귀속되는 주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Y랩이 프로듀싱부터 해서 스토리 제작, 아트 제작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단독 저작권의 작품이 있고요. 당연히 외부 작가가 만든 웹툰인데 Y랩이 유통을 시키는 작품도 있겠죠. 표에서 스토리 제작 주체와 아트 제작 주체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84의 패션왕이라는 웹툰 굉장히 성공적이고 인기를 끌었던 웹툰이죠. 이것도 Y랩이 네이버 웹툰에다가 연재를 시킨 작품이라고 하는데 기한84가 Y랩에 소속된 작가는 아니었고요. 에이전시 제작 형태로서 계약을 맺고 연재를 대행했던 것 같습니다. Y랩이 아무튼 보시면 Y랩은 단독 저작권 형태의 웹툰이 19종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독 저작권 형태의 웹툰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스터디그룹, 한님체육관, 참교육, 현실 퀘스트 등등등 보시면 또 블루스트링, 슈퍼스트링, 레드스트링, 엘리모나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특정 세계관에 나타난다고 해요. 웹툰 속의 슈퍼 히어로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시킨 게 슈퍼스트링 학원 청춘물 장르가 블루스트링, 로맨스 장르는 레드스트링 Y랩의 각각의 IP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IP를 한 대 섞어서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막 한 대 섞고 연계시켜서 또 다른 서사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영화 어벤져스처럼요. 자체 보유하고 있는 IP가 많아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내에서의 최고 순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연재 요일별로 순위가 써있거든요. 참교육이라는 웹툰이 월요일에 연재하는 웹툰 중에서는 1위를 찍었다고 하고 한냄체육관, 현실 퀘스트, 죽지 않으려면 2위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학원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상위의 웹툰 제작을 통해서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Y랩이 네이버 웹툰에 특히 웹툰을 많이 공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전략적인 협업 파트너로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약 8,600만명을 기록한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 채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이것 또한 마이랩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30종 넘는 웹툰을 연재 중이라고 하네요. 2022년에 연재한 Y랩의 웹툰 중에서 상위 10위까지의 웹툰이 매출의 7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기 작품들이 장기 휴제에 들어가거나 연재가 종료된다면 영업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제작 쪽으로 넘어오면 조금 대표적인 게 자사 웹툰 IP 기반으로 드라마 아일랜드를 제작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아일랜드라는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글로벌 TV쇼 부문에서 63개국 톱10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 티빙에서는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3주 연속 주간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회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나만 몰랐던 건가? 아무튼 웹툰 IP를 활용해서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게 기존의 웹툰 제작사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영상 제작 쪽에서는 CJ E&M을 전략적인 협업 파트너로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나 CJ E&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영상 협업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Y랩의 주요 영상 제작 계획을 한번 보시면 스터디그룹, 선의의 경쟁, 참교육 등등의 협력사가 S사라고 되어 있어요. S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얘기합니다. 보면 24년의 방영 계획인 작품들이 많네요. 아일랜드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지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과 CJ E&M, 전략적인 협업 관계이면서 Y랩의 또 전략적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이 회사들이 지분율을 12%씩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Y랩의 성장성을 좀 높게 평가했다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보통 이렇게 대기업에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은 유독 인기가 좋았기도 해서 기대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대에 비해서 좀 실적은 부진해요.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상장 주관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해요. 대신에 주관사는 추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환매 청구권이 붙습니다. 6개월짜리고요.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다. 근데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한테 부여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마 Y랩은 뭐 환매 청구권 쓸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알맥과 마찬가지로. 자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유사 기업의 평균 PER이 30.7배로 굉장히 높았어요. 게다가 2025년 순위 수정치를 활용을 했고 그에 비해서 평가액 대비 할인률은 33.14%에서 23.59%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기는 하는데 공모가 밴드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좀 싼 느낌이라 요거 또한 밸류를 떠나서 싸다고 평가될 수는 있겠다. 특히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네 요정도 우선 내용을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 1,821.64 대 1을 기록합니다. 1,942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경쟁률과 참여권수 모두 굉장히 높습니다. 필에너지 다음으로 참여권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앞에서 공모가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8,0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9.89% 거의 다였습니다. 특히나 만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91.10%로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느끼기에 9,990원이랑 만원의 느낌은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인지 아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공모가를 그냥 9,000원에다가 확정을 해줍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14.11% 수량 기준 14.72%를 기록합니다. 센서뷰가 7%대였잖아요. 그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니까 뭐 아주 의미있게 알맥이나 뭐 이런 친구들 필에너지처럼 높은 건 아니지만 무난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서뷰보다도 또 좀 더 좋은 결과다. 공모가가 9,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270억원 시가총액은 1425억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고요. 청약은 10일부터 11일 환불은 동일하게 13일 상장은 7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중권의 단독주간이고요. 신주무직 100%고요. 우리사주조합의 9%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700만원 정도라서요.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37.53% 적지 않은 물량이 또 존재하는데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35억원 정도 기존 주주의 비율은 19.15%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를 보면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전문 투자자와 1% 이상 주주인 펄어비스, 4시 33분 같은 회사 그리고 소액 주주가 있는데요. 벤처금융의 투자 단가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회사의 유상증자 실시 내역을 쭉 살펴보자면 주당 발행 가액이 아주 낮게는 750원부터 해서 최고 6,100원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두 공모가인 9,000원보다는 아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주주의 상장일 수익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시고요. 얘기했듯이 현재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후에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200% 이상을 찍어주고 있다는 거 주가가 공모가의 3배 넘게 막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그렇다면 배정 물량과 한도를 체크해보고 마찬가지로 균등과 경쟁률 대충이라도 예측을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에 75만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37만 5천주가 되겠고요. 한투에 50% 등급은 12,000주가 최대 한도입니다. 증거금으로는 5,400만원 센서뷰와 마찬가지로 한도가 조금 낮죠. 그래서 우대등급이신 분들은 확실히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예요. 증거금 13만 5천원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투는 워낙에 계좌수가 많기도 하고 센서뷰보다는 주당 단가가 2배 높고 수요예측 결과도 더 좋기 때문에 알맥에 37만 건 정도가 Y랩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1.01주 간당간당하게 한 주씩은 다 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보다 조금 더 높다면 추첨의 확률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균등 한주를 받아서 200% 올라준다고 치면 1만 8천원 수익이겠고 수수료 2천원 차감 시에는 1만 6천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치킨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증거금은요. 한투에서 진행이 됐고 한도가 비슷했던 종목으로는 마녀공장과 나노팀이 있는데요. 지금 마녀공장 나노팀보다 청약 건수는 Y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센서뷰 그리고 SK증권 제9호 스펙과도 지금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증거금 규모는 5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은 2,963대 1 정도가 되고요. 한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350만원이 필요합니다. Y랩 온라인 등급 풀 청약 시에는 균등 한주 비례 4주를 예상을 하고요. 배정 금액은 4만 5천원이 되겠죠. 5주 받아서 200% 이상 올라주면 9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파킹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가용 자금이 5천만원 아래라면 Y랩과 센서뷰 모두 최대 한도까지 청약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센서뷰와 Y랩 그리고 SK제9호 스펙까지 포함을 해서 예상 기대 수익금 본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교보 14호 스펙이 상장 첫날 고가 기준 299%를 찍었습니다. 아 무지성상승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SK증권 제4호 스펙에 생각보다 증거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센서뷰와 Y랩의 경쟁률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SK제9호 스펙은 11일부터 12일까지 청약하고요. 상장은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다행히도 최종목의 상장일이 겹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말에 SK증권 제9호 스펙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든 커뮤니티 게시글로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공모주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막 들어차 있어서 다음 공모주를 미리 살펴보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긴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아침부터 날씨가 아주 푹푹 찐해요. 필에너지의 배정 결과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